위안부 강제동원 뺀 교과서 약속 팽개친 일본 내년부터 일본의 모든 고등학생이 배워야 할 역사교과서 12종 중 단 하나만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을 통과한 12종 교과서 가운데 위안부를 언급한 것은 8종인데 대부분 위안부가 있었다는 식의 간단한 서술만 마지못해 넣었다. 이런 교과서로는 일본의 미래세대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전시성풍농이란 역사적 사실조차 배울 수가 없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역사교육을 통해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1993년 고노 담화를 정면으로 무시한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다. 이번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가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세계사와 일본사를 합친 역사총합이 일본 고등학생 필수 과목이 되기 때문이다. 검정을 통과한 12종 가운데 야마카와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 1종만이 유일하게 위안부의 강제성을 언급했는데 그나마 본문이 아닌 각주에서 설명했다. 나머지 교과서들은 실태만 짧게 서술하거나 실태 설명도 없이 전후 보상 문제만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약속을 한국이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지만 이번 교과서 검정을 통해 누가 정말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분명해졌다. 1993년 4월 고노 요해의 당시 내각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는 위안부의 동원과 생활에서 강제성을 분명히 인정하고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는 일 없이 역사교육을 통해 오래도록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혈을 표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역사교과서에서 이런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 여성에게 가해졌던 씻을 수 없는 전쟁 범죄라는 점이다. 일본 정부와 사회는 그 역사적 진실을 미래세대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 일부 역사교과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을 진출로 서술했다. 1982년 일본 교과서 역사 외국 사건 때 한국 침략을 진출로 외국권 박탈을 접수 등으로 비틀었던 사례를 연상시켜 경합설었다. 북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의 불법정거라는 일본 정부 주장도 대다수 교과서에 실렸다. 미래세대에 올바른 역사인식이 없다면 한일관계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이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가지길 충고한다. 교과서의 잘못된 기술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콜라